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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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깨끗이 씻겄지? 쑥을 어디서 사왔어? 체리시장 거제도 꺼래 저 섬 여기다 쑥은 조금 간이 됐을지라도 쌀깔이 있더라도 여기다 약간 소금을 뿌려 쑥에다가 다른 소금 설탕을 쑥이 쓰니까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좀 뿌려 생쑥에다가 생쑥에다가 이게 이래가지고 뭐 만들건데? 쑥버무리 쑥버무리는 안팔잖아 그치 해묵어야지 쌀가루로 쌀가루 쌀가루는 바깥간에서? 살채나나 짚아왔어 이렇게 이렇게 버물러 이렇게 이렇게 버물르거든 그렇게 쌀가루를 넣고 쌀가루를 골고루 묶여 이렇게 그러면 쌀가루에는 소금을 안 넣네? 바깥간에 다 소금 간 맞춰서 줘 바깥간에서? 응 빨 때 해야지 가루를 계속 쌀가루를 넣네? 저기다 얼른 넣어야지 이제 가루를 이렇게 넣어? 가루를 더 많이 넣어야지 이제 근데 안 묻어 한번 묻으면 이렇게 찜통에다가 물을 끓여서 이렇게 넣으면서 자꾸 쌀가루를 여기다 뿌려줘야지 굳지 응 여기서도 이렇게 쌀을 뿌려주면서야 쪄야 돼 그래야 방실방실 굳지 떡처럼 구우면서 또 넣고 또 넣고 자꾸 쌀 밑으로 쳐진 걸 자꾸 이렇게 뿌려줘야 이렇게 해야지 방실방실 쌀가루 쌀가루 방실방실 쌀가루가 눈땡이처럼 아 예쁘게 뿌려놓는구나 계속 올리면서 쌀가루 뿌리고 또 한 겹 올리고 그래야 하얗게 눈땡이처럼 이렇게 많이 하면 둘이 어떻게 다 먹어 이건 두고 먹어도 쉬지도 않더만 한 3일 이제 다 안 쳤어 그래야지 이제 덮어놔 오 통 꺼졌네 좀 덥죠 좀 덥죠 우와 수국 냄새가 좋네 이거 있는 거 한번 찍어봤어 먹어봐 잘 익었어 좀 더 있어요 간이 짭짤해 짭짤하면 안 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걸로 밥 대신 먹어 응 뜸 좀 덮으면 이제 빼내야 이게 제철 음식이라 요즘 쑥버울이 아주 최고로 맛있어 향이 좋네 우와 맛있겠다 아 최고로 이쁘게 됐다 방실 이렇게 떡 자른 사람 없을걸 이렇게 떡 자른 사람 없을걸 이게 떡 아니지 버무리 아니 그래도 쑥버울이 이렇게 잘해 향이 좋아 향이 어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네 음 떡보다 맛있는데 난 이게 떡보다 맛있어 약이 약이고 이게 쑥이 진짜 맛있다 콜라 하나 먹어봐 왜 이거 원래 딴 거 없어 딴 거 응 아주 차다 응 떡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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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모금만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사이다는 맛인데 난 콜라나 먹어 입은 잘 됐지 숙버울이 데웠어 응 나만 돼지 되고 너는 조금만 먹네 맛있어 많이 먹어 몸을 드시게 오면 암이 안 생긴대 찬 찬 걸 먹을 때 암이 생긴대 너무 찬 거 막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물만 먹더라고 차만 마셔 근데 또 얼음물도 맛있어 또 어차피 리그 르 Nietzsche 숙버울 에임 determinant